나오셨어요?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도 돼요. 먼저 처음에는 개인컷 찍을게요. 누구부터 찍으셨나요? 원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개인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모 배우님부터 촬영하도록 할게요. 중간쪽 바라보시고 먼저 앞쪽 카메라 바라봐주시고요. 왼쪽부터 오른쪽 쭉 카메라를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잘했어요? 표시 되게 잘하시네요. 뒤쪽 카메라도 바라봐주시고 온라인 카메라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엔 톤을 한번 빼고 촬영을 해볼까요? 다양하게 포즈 어 이게 또 포즈에 하나예요. 이거 보세요. 반지 아까 프로포즈 받았던 반지죠? 계속 끼고 있었습니다. 하트 한번 해주시고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잘 보이세요? 고양이 하트 고양이 보라트 보라트 다시 이쪽에서 갈게요. 바로 보라트 갈게요. 보라트 갈게요. ARYY 돌폭 돌포 덜포 어떤가요? 아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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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턱 이렇게 되라고요? 아 이게 턱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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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좋네요 어 여기도 좋네요 또 원하시면 계속 말씀해주세요 이제 2부 끝나면 뱅게틱은 끝이 납니다 칼이 있어 코치 칼이 있어 코치 정말 어렵다 아이고 이거 살린다네 칼이 있어 코치 꿈꿈 깐 가요? 그럼 무슨 코치에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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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소리로 내달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즈를 확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무리. 어우 저 핏줄. 반지를 보라는 건가요? 핏줄을 보라는 건가요? 둘 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 핏줄. 파일럿 도즈. 파일럿 도즈. 약간 캐리어 끄는 느낌? 경매. 경매 좋다. 경매. 캡틴 코리아. 보라니 하트. 여기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달래요. 정말 고양이는 찾아볼 수 없지만.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바라봐주세요. 랩션 하나 하나. 뒤쪽에도 많이 손님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터널에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멍멍하게 시간 드릴게요. 크게 다양하게. 보라색을. 보디빌더 해주세요. 보디빌더요. 정정.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오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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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팔ち罪삐셔야 해요 복근이요? 꽃받침 해주세요 오른쪽도 바람하고 이쪽도요 이쪽 우리 기자분들 많이 오셨네요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중앙쪽도 바라봐 주시고 조금만 더 갈게요 워낙의 포즈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볼 고통포즈 알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볼일 때 바쳤던거 턱 바쳤던거 자 이거 씻고 이제 퍼플사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포즈 진짜 원한으로 보고 계시죠 이거 밀고 계신건가봐요 하나 둘 셋 하면 뒤돌아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에 직접 손을 내밀고 계세요 지금 자 오케이 여기까지 퍼플사실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다가 마지막에 쓰는걸로 하나요? 머리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퍼플사실 찍다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거 곰돌이까지 이 부분으로 탈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델 워킹 해주세요 모델 워킹이요? 좀 뒤쪽에서 걸어나오는걸로 갈까요 서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한 분씩 아니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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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나오는걸로 앙드래기 포즈 아 그러면은 같이 만나서 같이 걸어보는걸로 해서 앙드래기까지 하겠습니다 앙드래기 이렇게 손 맞대고 이렇게 도개 이마 맞대고 딱 앞에 보는걸로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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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워킹 갑니다 준비 레디 큐 지구 손대고 이마 대고 다시 볼게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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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함께요. 한 번 더 오케이. 반대 안 되나요 반대? 반대로요. 되나요? 가능한가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둘 다. 둘 다. 공주님이 좀 크긴 합니다. 빨리 춤을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까지. 네, 둘 중에 내려주세요. 반대로.. 반대로요? 반대로 한번 해요? 반대로? 오케이 반대로 네 어.. 고양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사이 이거 찍고 이제 소풍 찍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소풍 혹시 고양이 길을 갈까요? 고양이 길 원하세요? 고양이 길 아까 했던 거 고양이 길은 머리를 더 망가질 수 있으니까 아 곰돌이 붙이다 진짜 곰돌이 붙어 곰돌이 붙어 우리 팬분들이 요구를 해달라고 하셔서 요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 갈게요 네 네 고양이부터 잘 써주시고요 조합으로 와주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어 여기에서 곡 소리가 하나 둘 셋 잘하고 하트까지 마지막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고현님께 혹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약간 손까지 같이 철형을 토끼로 갈까요? 아 토끼로 갈까요? 아깐거는 아무래도 게임중이라서 이마에 이렇게 빗고 해서 토끼로 갈게요 손까지 써주시고요 토끼 귀에 고양이 손이라 써주시고요 웨딩 포즈요? 어떤 포즈를 해야할까요? 팔짱 끼고? 팔짱 끼고 하는걸로? 걸어 나오는걸로? 아이씨 제가 신랑신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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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도록 다시 손자연나 끌어주시고요 신부님의 핏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조금만 더 찍고 이제 단체 우리 팬분들과 찍는 시간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앉아서 앉아서 오 좀 새롭게 새롭게 한번 앉아서 붙여볼게요 왼쪽부터 갈게요 귀방 오른쪽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한 번 더 앉아서 귀에 한 번 앉아주세요 네 애가 힘이 없어요 지금 귀가 괜찮아요 그게 또 매력입니다 오 했어요 여긴 또 매력입니다 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세요 왼쪽 카메라 자 왼쪽부터 뒷쪽부터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왼쪽 쥐라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빼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이랑 사진 한 번